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온화전 얼탱 없네. 왜 이렇게 깔끔하지 못해, 사람이? 오늘 내 기분은 너무나 늦고 일거래. 온화전 얼탱이 없어가지고.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술 한잔 하려고 해. 이런 막걸리로. 오케이, 좋쇼?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야, 이 새끼 누구야? 이 새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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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도망가? 야, 미쳤어, 너 참. 대박했어, 안 했어, 빨리 얘기해. 아까 기생을 해봐, 어디 갔어? 죽여? 죽여? 어, 뭐야? 딴 남자야? 또 딴 남자야? 쿨, 제이, 제발 그만! 봐봐, 내 말 맞지? 면허치소지. 어, 젠장의 치소야, 면허치소. 많이도 먹었네. 야, 야, 야. 안 되겠다, 진짜로. 요거 소주 하나 시키자. 알았어. 난 소주 하나만 시키자. 자, 한 잔 바라비린빠 하자. 짠만 할게, 난 오늘은 조사해. 아니, 딴 새끼들이랑 그렇게 먹으러 다니면서 나랑 안 먹으러 왔어. 무슨 소리야? 바꿔줘요, 우리. 꼭 배워라, 진짜. 고마워요. 고마워요, 황피디. 갑자기 황피디가... 그냥 기분이 좋아서 춤을 춘 거야, 쿨제이. 기분 좋으면 남자들하고 손잡고 춤을 춰야 되나? 나도 기분이 좋으니까 보비보비 댄스를 춰도 되겠네? 그건 안 돼. 왜 안 돼? 내 거니까. 적당히 해. 넌 내 거야. 적당히 해. 내 거야. 기억 안 나? 그때 그 남자잖아, 자기가 화냈던. 야, 이 새끼 누구야? 이 새끼, 야, 야. 야, 어디 도망가? 또 딴 남자야? 또 딴 남자야? 안 돼. 도망가. 나 오늘 쟤랑 계속 같이 다니는 거야. 도망가, 서가. 야. 서가, 도망가. 야, 네가 양심이 있으면 네가 내 앞에 나오면 안 되잖아. 서 가, 도망가. 야, 도망가, 서. 와, 나 열받아서 안 되겠다. 야, 가자, 이리. 쿨, 제이. 가. 어딜 가? 나 쟤보고 지금 기분 딱 잡혔어. 갈게. 쿨, 제이. 어디 가? 나와. 멀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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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서. 멀리서. 이렇게 해서 묶어줘. 이렇게 해서 있어, 가야겠다.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. ㅋㅋ 그대는 몸을 매워 모두가 새롭게 내리는 맨날 손잡고 가야돼 우리 손을 잡고 사람들이 혜준이파냐 황 PD파냐 두가지로 나뉘어야죠 저는 혜준이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